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올영상일 때 꼭 사야하는 올리브영 추천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올리브영에 없는 꿀템들 그래서 올리브영에 입점되면 대박날 거라고 예상되는 꿀템들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과연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왔을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이오디티드 스파카밍젤 바이오디티드 블레미쉬 트리트먼트 이 바이오디티드 제품들은 제가 이거 전 제품 리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특히나 그 영상에서 제가 이거 두 개 진짜 강추드린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만큼 제가 이 두 제품을 아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블레미쉬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제공받았던 거 다 사용하고 내돈내산으로 하나 더 사서 두 통째 사용 중이에요. 제가 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먼저 이 스파카밍젤은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부분적으로 발라서 진정을 시켜주는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좁쌀 여드름보다는 좀 단단하고 붉고 부어오른 그런 뭔가 염증성 트러블 있죠. 그런 트러블에 발라주면 효과가 아주 직빵이었어요. 한 3일에서 5일 정도 꾸준히 발라주면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고 그 볼록했던 것도 많이 줄어들고 단단했던 것도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라앉게끔 진정을 시켜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농이 빨리 차오르게 해서 얘를 압출해서 빨리 애프터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노란빛을 띄고 있는 제형이거든요. 이게 레티날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이렇게 레티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나이트 케어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나이트 케어용 제품이다 보니까 밤에만 소량 사용하고 또 단단한 트러블이 났을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은근히 이 한 통을 되게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아직 한 반보다 조금 더 넘게 쓴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용 기간을 봤을 때 얘 은근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블레미쉬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 흔적을 케어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얘를 소량 부분적으로 발라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흰색빛을 띄고 있는 제품이에요. 연고 타입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크림에 가까운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얘를 추가한다고 해서 막 유분기가 엄청 돌거나 무겁거나 그러지 않고 아침에 화장 전에 얘 바르고 화장해도 베이스는 전혀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무엇보다 트러블 흔적 케어를 진짜 너무너무 잘해줘요. 제가 전에 리뷰했었던 영상에서 사용 전후를 완전 확실하게 보여드렸는데 진짜 그만큼 얘는 한 3일 정도만 꾸준히 써줘도 흔적이 옅어진 게 확실하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얘는 진짜 제 돈 주고 다시 구매해서 두 통째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내돈내산으로 잘 사용할 의사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 바이 오디티디라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못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 브랜드가 LG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트러블 전용 라인으로 아주 각 잡고 만든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품력만큼은 진짜 믿고 쓸 만큼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올리브영에 입점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좀 널리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휩드 머그트리 비건 팩 클렌저 호호벤더 비파이브 비건 팩 클렌저 이 휩드 비건 팩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현대서울 완판템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SNS에서 진짜 많이 보여서 궁금했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또 SNS 광고템 이러면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사용해봤었는데 오 진짜 이거 완전 좋더라고요. 완판템이라는 이름이 붙을만 했어요. 이건 일단 비건 팩 클렌저이기 때문에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약산성 제품인데다가 피부 자극 테스트로 통과한 제품이라 엄청 순해요. 그리고 팩 클렌저다 보니까 팩과 클렌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아주 큰 특징인데 얘가 살짝 점도를 가지고 있는 생크림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워시오프 팩 하듯이 얼굴에 그냥 펴 발라주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주면 되는데 근데 이게 물에 닿으면 클렌징 폼처럼 거품이 막 생기면서 폼 제형으로 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팩이었지만 마무리는 클렌징 폼으로 되는 이런 굉장히 신기한 제형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얘가 클렌징 폼 대체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팩으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처음부터 클렌징 폼으로 사용해서 세안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또 이게 단순히 클렌징 폼의 세정력이 아니고 웬만한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크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세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메이크업 지을 때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워터, 클렌징 크림 이런 걸로 1차 세안해주고 또 그 오일감을 닦아내기 위해서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세안을 해서 보통 2차 세안을 하잖아요. 근데 얘를 쓰면 얘 한 번으로 그냥 메이크업 클렌징까지 아주 깔끔하게 싹 떼가지고 2차 세안할 필요 없이 그냥 얘 하나만 사용해줘서 세안을 해주면 끝나요. 대신에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나 착색이 심한 틴트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완벽하게 지원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립앤아이 리무버로 따로 클렌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건 팩 클렌저로 그냥 깔끔하게 세안 한 번 해주면 메이크업이 아주 싹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메이크업 클렌징 할 때 2차 세안해주는 게 너무 귀찮다. 아니면 나는 피부가 민감해서 2차 세안을 하면 피부가 좀 금방 따가워지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진다. 이런 분들한테 진짜 이거 한 번 꼭 써보세요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 머그트리랑 호호벤더 두 가지를 사용해봤는데 머그트리 같은 경우에는 티트리, 쑥, 병풀이 메인 성분이라 피부 진정에 좋은 제품? 호호벤더 같은 경우에는 호호바 오일, 라벤더, 판테놀이 메인 성분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 피부 수분 장벽에 좋은 제품이에요. 또 힙드 비건 팩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피부 톤업이라든지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진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메이크업 클렌징을 1차 세안을 끝낼 수 있다. 그냥 이 점만으로도 얘는 그냥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었어요. 세 번째는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저는 토스트, 배쉬풀, 헤일로, 홀드, 펄키 이렇게 총 5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펄키 컬러는 단종된 컬러예요. 이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덕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아무래도 네이밍이라는 브랜드가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코덕이 아니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이 네이밍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근데 그 입자 고운 거에 비해서 브러쉬에 묻힐 때 가루가 많이 생기지 않는 편이고 발색도 진짜 여리여리예요. 그래서 나는 블러셔만 올리면 불타는 고구마가 돼버린다. 양 조절을 잘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한테 진짜 제일 우선순위로 추천드릴 수 있는 블러셔거든요. 근데 얘가 입자가 엄청 곧기 때문에 이렇게 볼에 올리면 무슨 파우더 처리한 듯이 모공이 싹 블러 처리가 돼서 피부 표현도 진짜 예뻐요. 저는 이 네이밍 블러셔를 처음에 이 토스트 컬러로 처음 접해봤었는데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누디한 컬러의 블러셔들을 정말 찾아 헤맸어요. 누디한 컬러라고 해서 발색을 해보면 또 막상 얼굴에 올리는 핑크기가 돌고 코랄끼가 돌고 저는 정말 딱 찐 베이지빛의 누디한 컬러를 원했는데 그 컬러 찾기가 진짜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 토스트 컬러를 사용해보고 아 내가 원했던 거 이거지 내가 찾던 거 바로 이거지 이러면서 바로 인생 블러셔 등극해버린 그런 컬러거든요. 진짜 얘는 코랄끼, 핑크끼, 붉은기 이런 거 전혀 없는 진짜 찐 베이지빛의 누디한 컬러예요. 베쉬풀은 여리여리한 핑크 코랄 색깔인데 흰기 동동한 라이트한 컬러 이런 거 아니고 맑은 핑크 코랄 컬러예요. 그리고 헤일로랑 홀드는 둘 다 로즈핏 컬러감인데 헤일로가 좀 더 화사한 로즈핑크라면 홀드는 그에 비해서 좀 더 명도가 낮고 베이지빛이 약간 더 들어간 차분한 컬러예요. 그리고 단종된 이 펄키 컬러는 완전 쨍하고 약간의 형광기도 느껴지는 오렌지 코랄빛 컬러예요. 근데 또 이 중에서 저는 이 베쉬풀 컬러에 제일 손이 많이 갔거든요. 진짜 여리여리하고 맑은 핑크 코랄 색감이어가지고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 정말 다 잘 어울리고 다른 블러셔들이랑 색감을 섞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나는 원래 블러셔 세게 하고 싶지 않고 좀 여리여리하게 피부 혈색만 살려주고 싶어. 이럴 때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블러셔 중에 색깔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먼저 이 토스트 그리고 이 베쉬풀 컬러 이 두 가지는 진짜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에뛰드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이 진저슈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리따움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이 진저슈가 라인뿐만 아니라 뽀얀 클렌징 라인 제품? 모디 네일, 모노 아이즈 이렇게 아리따움에서 유명했던 제품 라인들이 다 에뛰드로 넘어가서 재출시가 됐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저 진짜 이거 출시됐을 때쯤부터 썼으니까 진짜 거의 10년은 썼었을 거거든요. 제가 사용한 뷰티 제품 중에서 아마 이게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오래 쓴 제품일 거예요. 얘는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입술에 아주 듬뿍 발라주고 다음날 세수하고 나서 물티슈로 싹 닦아주면 뿔려져 있던 입술 각질이 아주 깔끔하게 싹 제거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입술이 매끈매끈해지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화장할 때 립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립을 바를 수가 있어요. 저는 얘를 진짜 집에서 뿐만 아니라 뭐 친구 집에 가든, 여행을 가든 스킨케어는 뭐 남한테 빌리지 이러고 안 가져가도 되는데 얘는 진짜 꼭 챙겨가요. 저는 밤에 얘가 없으면 진짜 불안해요. 진짜 그만큼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고 너무너무 오래, 너무너무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이라 진짜 강추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얘가 굉장히 꾸덕하고 찐득하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이불에 묻거나 이러면은 이불에 그 찐득함이 좀 남아있어서 요런 부분에서 좀 불허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정말 상관없어요. 입술이 안 닿게 내가 조심하면 되지. 얘만큼 이렇게 입술 각질을 잘 불려줘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저슈가 라인이 에뛰드로 바뀌어서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또 에뛰드는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잖아요. 에뛰드에서 요거를 이제 올리브영 입점템으로 이제 추가를 시켜줘가지고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얘가 올리브영 립밤 부문 1위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지 않은 꿀템들. 그래서 올리브영에 입점하게 되면 아주 대박 날 것 같은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또 언젠가 올리브영에 입점될 수도 있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 미리 미리 한번 써보세요. 요거 제품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